안녕하세요. 오늘 퇴명시 사회를 맡은 표시기사 김영우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대구시 및 마지막으로 기업 관계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회장님이십니다. 다음은 대구시 및 마지막으로 기업 관계자 김영우의 회장님이십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스메틱 인더스트리 이스라엘이 13빌린돌러스. 우리에게 주신 박정래 대표님 그다음에 이렇게 훌륭한 회사가 우리 대구에 있다. 어려운 그룹 셔넌 대표님. 우리의 회장지원ề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